영재씨 잘하세요! 무승부가 될 경우에 상품은 없습니다 일정 차이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도 많아요 30초가 남기서는... 잘하시지? 숨어 있다가 터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 어떡해! 이거 두 배 이상 차이 나면 위험합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점퍼 날아갑니다! 이겼어요! 점퍼가 날아갔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24대 21로 서영진이 이겼습니다 네, 아까 그럴 정도였어요 기부수 매니아네 이벤호 씨 좀 잡아주세요 거기가 완성되갔습니까? 근데 저 엄청 각오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영진, 즉석 캐리커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좀 당겨주세요 이야, 정말 여러분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이공물스럽게 그제없네요 저희 동원어머니를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종이 형은 그 드라마에서 황정 선배님께서 이제 최시원 선배님한테 어이없어하는 그런 장면에 디테일한데 이거 봐요 너무 디테일한데? 어머니? 어엇, 너무 귀여워 어휴, 진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너무 좋아서 동원 선배님께서 다른 거 있는데 딴 거 있어요? 네 딴 거 뭡니까? 아 진짜 어디갔어요? 아 너무 귀엽죠?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 귀여워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이말련이 하는 황정비랑 한번 가봅시다 한번 보셨죠? 오, 어떻게? 지금 보셨죠? 이거요? 아구 하셨어요 아구 하셨어요? 아구 진짜 보여주세요 아구 진짜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어질해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 아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개발한 거 보여줄까요? 네 네 감기몸살 걸리는 신분석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 바로 나오네 감기몸살 걸리는 신분석이 아니 내가 말했잖아 감기몸살 걸리는 신분석이 아니 웃음을 참지 마 2만 년씩 빼고 왜 다 참는 아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겨요 이게? 이게 안 웃기다고? 왜 안 웃기지? 이게 안 웃기다고? 좋아요 중간에 좋아요 한 번 했으면 이제 더 웃겼을 텐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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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다 구독 모jay 위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오늘 날씨 pill box はい 사랑ق conoc接 birth 번호 감사합니다.